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걸 알려줬죠. 여기에 대해서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도 있었다고 했고요. 잠시 뒤 만나볼 이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보도를 검찰의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제어제 뉴스탑10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봤었는데 그런데 오늘 옥준 편지, 자필 편지를 썼더라고요. 방북 비용 대납 요청한 건 없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뉴스를 매일 보는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게 2019년입니다.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만 부를 쌍방울이 대납을 했어요.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러면 북한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요, 북한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내냐.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북한으로 초청을 해달라. 그런 다음에 7월에 김성태가 마닐라에 가요. 그 제2아태평화협이 국제대회에 있어서. 거기서 북한하고 딜을 해요. 왜 딜을 하냐 하면 북한에서는 그래 이재명 지사 저 초청할 테니까 500만 불 내라. 그런데 500만 불, 500만 불, 1천만 불 아니겠습니까? 김성태가 무슨 호구입니까? 1천만 불이나 내게? 깎아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500만 불에서 300만 불로 깎아가지고 11월에 300만 불을 줘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죠. 이게 다 팩트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조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한 그러한 편지를 갖다가 옥중 편지를 갖다가 보내면 예컨대 어떤 범죄자가 처음에 경찰에 잡혀왔을 때 즉시 혐의를 인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고 틀림인다라고 부인을 하면 그게 판사님이 그걸 부인한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만 미칠 뿐이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여기 1부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용 관련 얘기를 보고를 했다. 두 번 했다. 이게 그제 어제 저희가 준비했던 보도였고. 그런데 그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실제로 검찰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데 또 이재명서 이렇게 하는 게 뒤늦은 수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했을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맞다. 그다음에 그것과 반대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게 더 거짓말이겠느냐. 그걸 판단한 것이 판사의 일인데 법관의 일인데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옥중 자필 편지 내용을 보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요청을 했는데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몇 번 봤는데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과거 어디서 말한 적은 있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해요. 심지어 2019년에 마닐라에 갔는데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다른 시각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이 옥중 자필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 정말 진실 게임이 시작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왔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 여부는 사실은 검찰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일 텐데요. 그 당사자로 지목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자필로 써서 자기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보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그러니까 방법 비용을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필로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판사 앞에서 재판에서 하는 그 진술이 법정 증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정 진술이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부인하는 상태인 것이고 결국 재판에 참석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번 저 옥중 자필 편지로 미루어 보고인데 판사 앞에서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검찰로서도 이제 이 방북 비용에 관한 수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고 했던 길목이 다시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진짜 어제 그 그제인가요? 민주당 소송 법률을 위해서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검찰의 압박 때문에 저런 진술을 한 것 같다. 그랬다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편지 탄원서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때도 검찰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였고 지금 또 오늘은 당사자의 자필 편지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 진술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압박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옥중 자필 편지에는 본인이 검찰의 압박 혹은 회유, 겁박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이런 내용, 법적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 내용인데 이민찬 부대변인님, 아까 이재명 대표는 과거와 똑같이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빼고 물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빼고는 뭔가 다 진술이 일치하는데 본인은 소설이라고 한다. 어떻게 좀 파악하십니까? 이 소설은 소설인데 느와르 장르죠. 우리 정치인 중에 조폭, 정치인, 이런 불법, 이렇게 난무한 소설을 쓰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요. 우리가 어떤 범죄 혐의점을 볼 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범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 비리 행위를 통해서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정치적 혜택을 많이 누리는가,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하는데요. 2019년 당시를 돌아보면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입니다. 만약 이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다녀온다면 이 단박에 이 남북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면서 태어난 척하는데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경기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경기도에 당시 북한에 보낸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덜미에 잡혀서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검찰의 수사가 조여오는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옥중 편지 내용, 옥중 자필 편지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여기 두 분의 변호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알려지기로는 검찰은 이번 방북비 대나무역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7월 말 8월 초쯤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르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좀 했는데 한 혐의가 아니라 두 가지 혐의를 좀 묶어서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다.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검사가 어찌됐든 검사는 검사니까 옛날에는 검사 동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사든 저기서 수사든 마찬가지로 기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검찰이라고 하면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왜 안 하냐면 이게 사건을 묶으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재판이 그냥 질질질 끌게 되거든요. 당장 성남FC권하고 대장동권을 병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니까 재판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남FC하고 대장동은 서로 관할하는 법원도 틀렸는데 이걸 어거지로 병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같이 묶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반드시 출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누구누구누구 구속됐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구속됐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구속됐죠. 안부수 회장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실현까지 이제 다 나왔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대통령 장모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장모가 누구든지 간에 법원에서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면 구속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방탄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가장 주목받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 일단 옥중 잡힌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그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뭐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